이거 좀 거리가 걸리긴 하네 근데 거리 두기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기 있어요 이걸로 먹네요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봐봐 저도 봐봐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 씨? 파마를 한 지민 씨? 저희요,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가 되게 나왔네 네? 파마가 끝에 남았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한국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 해외에 계신 외국 아미언어로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월 대보름의 명절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브럭 깨기입니다 브럭 깨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저기 브럭 깨 보셨어요? 브럭? 저 옛날에 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대보름에 뭐 먹잖아요 뭐 호두 깨는 거 그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약을 많이 먹고 밤, 호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월 대보름 날 이른 아침에 하늘동안의 각종 부스러움을 미개받았다고 이를 든든하게 하는 뜻으로 날 밤 호두 분엘 잣든 견과류를 어금니로 갖다가 깨물어 버리는 그런... 그런 무서워 정월 대보름은 대회 같은 느낌으로 방을 추려했는데 아, 그래요? 이 안 좋은 연견들도 와가지고 그러다 사고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약간 동네에 대뇌 이런 건가?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모든 가족들이 와서 다 호두 이기로 깨기 이러면서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때로 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딱 액때면서 그렇죠, 그렇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부름 깨기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러움 깨기 아닌가요? 부스러움 깨기의 줄임말 아닌가 쓰게 와야지, 묵음이 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 때문에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해 부사태평하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줘소서라는 주언이나 추거서를 함께 외운다고 합니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비의 분들도 저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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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 그래서 2월 15일인데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음력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저희는 잘 몰라요 사실 원래 이제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비의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넛 깨 보도록 합시다 저 워넛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아아 아 아 맞아 이걸로 했지 사실 이거였지 어릴때는 저 이거 밟아서 깼었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호두 두고 망치로 그냥 아버지가 항상 그 조그마한 손망치 이걸로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이제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수건 깔고 있었어 그치에 담아가지고 위에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렸는데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맞는 지금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과학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은 거 호두나무입니다 월넛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 과학으로 엄청 이제 고급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쓰이는데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바뀐 거 같은데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네 월넛 많이 쓰지 월넛 제네리카 월넛 유명해요 그럼 깨볼까요? 깨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건 있잖아 이게 깨먹는 거랑 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뭐 그럼 깨물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말을 하네 그럼 꼭 그럼 깨물자 그럼 깨물자 그럼쥬? 해보시죠 아플 거 다 아팠잖아 이제 그렇지 눈썹이 뭐 있나? 그럼요 맹장도 맹장도 떼고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물자 야 너 내가 여기 맹장 아플 거라고 엄마 껍질 먹은 거 같아 아플 이제 저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고 너 회복 다 한 거 같네 그럼 이틀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안 돼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약 안 주지? 나 볼 때? 네 근데 역시 망스럽게 먹은 게 또 한 명이 다 봤어 한 명이 다 봤어 한 명이 다 졌잖아 아니 아니 안 졌다고? 네 이거 바르는 거 약은 안 쥐 왜 안 쥐지?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응 난 나는 수술 잘못됐어 난 그때 응 나는 나는 또 고름 차가서 고름 때려봤잖아 응 나는 무서웠어 아니 갑자기 옆에서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맹장 걸려본 사람 이쪽 계신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지금 빨려 빨려 빨대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아니야 투어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빨대 아니 그거 자진해서 뗄 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안 쥐져요? 그러니까 그걸 떼주게 했냐고 안 쥐져 안 쥐져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다며 안 그럴 수는 많아 염증 생기면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마이너스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몸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때 생기나 봐 나도 사실 왜 걸린지 모르겠네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워닝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왜 발송이 됐어 그게 그게 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충수가 왜 있는지도 모른다잖아 맞아 그게 원래 쓸모없다며요 퇴화기간이래 약간 꼬리뼈 같은 거죠 응 꼬리뼈 약과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잖아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굴지해 해가지고 쌓이 끓이잖아 200원이래 미니 약과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때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길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먹고 싶어서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아니요 우리는 과정 안 올려놨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뭐 뭐 했었어요? 정월 대구로 오면은 아니 이제 그 설 겸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해서 봉지 때도 뭐 꼭 팥죽 뭐 뭐 그냥 항상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송이 있는 거 팥죽송 뭐 이런 것들 막 엄청 팥죽송 생각난다 팥죽송 무슨 얘기를 잘 하시네 그 진짜 우리만 알걸? 90년대 생들은 다 안다 팥죽송? 자 90년대 생은 알겠지 너흘때 팥죽 안 좋아했었는데 아니 근황 휴식디 근황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맹장염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거 말고 또 뭐 하셨는지 나? 나 뭐 했지? 뭘 막 나 작업하고 했던 거 같은데 작업? 나 스테이 올라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들어봤고 뭔가 안 들었고 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시기 때 그 휴식 때 그냥 뭐 안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쉬었던 거 같아요 쉬었어요? 쉬고 레슨 봤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정국이 춤 레슨 봤더만 저 보컬 레슨 봤고 콜레슨? 네 영어 레슨 좀 봐주시나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레슨 나 운전 영어 레슨 떠나야 돼 익스 캐슨? 아니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하면서요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서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미 여러분들한테 또 이쁜받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잘 칠 거 같아요 테니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지민 이 글을 보셨다면 소원 들어주세요 뭘 세우고 싶으신가 봐 자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아하 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저 흥어지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오오오 아 예 그렇지 마세요 콘서트를 하면은 탈의를 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탈의 탈의는 이제 운동할 때 플리즈 스테이 어린 바이 제발 살아있어 나라고 뭐 형 노래 제목을 코로나 뭐 코로나 그란 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수빈 씨? 아프지는 않는데 배가 아프고 병원 가서 떼고 근데 맞다 쟤는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거 같아서 사실 얘는 너 불쌍한게 같이 올리냐 아니 근데 원래 맹주약 걸려도 열 올라가잖아 나 그때 열 40%까지 올라갔었잖아 그래요? 염증 때문에 그랬어 그건 네가 무중상인데 그게 아파서 올라가나 아닐까 나 그때 일본에서 야 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서 지금 콘서트 회의가 엄청 많아요 형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 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알을 쟁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2년 과연 잠깐만 이거 날짜 안 나왔어요? 날짜 나왔나? 안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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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후로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제가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라믄 치마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네 진짜 함성 못 찢는다고? 네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소리반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랑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간데 몸짓은 가능한 거 아니야? 춤 또 못 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기립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진짜? 약간 학예회의 약간 스타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뭐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예요? 뮤직한다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알지 그렇죠 맞지도 않아 그건 너무 맞지 거리 두고 해 그건 너무 비엽적이다 상원을 좀 쉽겠다 상원? 응 쌀쌀하게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생치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숙여서지 못하고 미세원 장난하겠다 소리를 또 못 찌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제일 좋다 지금 이제 한 달 한 달 좀 안 남았죠 지금 20인데 지금 이게 3주 2월은 또 짧잖아 이번 2월쯤 짧나? 그럼 윤딸인지 모르겠는데 그 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이제 저기 태형이 복귀하면 다시 태형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네 안 끝나나겠니? 이제 거의 마빠질 거예요 아마 어제 어제 태형이랑 거의 한 2시간에 영통한 거 같아 그래? 진짜 심심한 거 같다 뭐래? 잘 지내냐? 잘 지내보셨어요 톡방에서는 보지만 이제 잘 지내보셨어요 잘 지내보셨어요 뭐 하던데? 그냥 있던데 서로 영통하고 뭘 하겠네 경기한테 영통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톡거리하고 서로 톡거리하고? 그냥 영통하면서 볼방하게 했는데 아 네 진짜 우리 아프지 말자 올해는 우리 부러움도 깼었으니까 내가 자영이는 부러움을 안 깼서 아팠던 거구나 그러니까 올해 부러움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 다 아팠어요 애 땜 했잖아요? 지금 뭐 냉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화려하게 이미 한 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뭐 이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거의 네 더 길었는데 내가 좀 잘랐어 이제 조만간 조만간 약간 크게인데요 원래 좀 더 길었는데 좀 잘랐어 아니 이제 나도 돌파하지만 우리 셋 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네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가지만은 뭐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걸렸을 수 있어 근데 비행기에서도 없잖아 했는데 네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퍼왕트 우리는 슈퍼왕트 인스타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주민 씨 인스타를 하세요 네 근데 인스타 그 호빈 진짜 잘하더라 호빈은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고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는다고 그렇죠 피드 피드 데코레이션 구석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설정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 뭐 한 칸씩 건너 띄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색 뭐 폴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폴라를 찍는 거잖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화면 걔가 화면 겉에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걔가 나오다 훨씬 인잘하리라 저는 뭐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많이 봤어 근데 후회하더라고요 폴비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계속 찍어야 된다고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반응이 바로 와 뭐 하면은 아니 좋아요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별명이 이제 좋아요 내가 좀 액땜하지 않게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아마 누르고 있는 거 같아요 폴비가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가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아마 코딩을 배우지 않아 정말 융영권 보면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융영권 약간 재밌어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 좀 힘들어 솔직히 3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트위터, 위버스, 인스타그램 근데 저는 만약에 사진이 없어 진짜 사진 없죠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안 찍으니까 사진 안 찍지 셀카도 올리려고 찍는 거 저한테는 사실은 약간 구분을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위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트위터 쪽에 올릴 것 같고 위버스랑 나눠서 그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털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약간 이제 좀 그냥 개인적인 그게 그냥 뭔가 저 이런 거 사가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너도 그렇고 나도 잘 못 사는 거 감사하고 진이 형 딱 웃기게 잘하더만 진이 형은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뭔가 재능이잖아 재능이 확실히 깨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그러니까 맛있게 저런 저런 파는 거 말고 또 느낌이 다르네 이런 뭔가 감성이 있어 그런지 어릴 적 재단하네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 왜 호두를 먹었을까 이게 뇌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아 알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이에요 진짜 비싸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함정으로 마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거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많이 먹었어 다이어트 많이 먹지 진짜 많이 먹었어 예전 어르신들 특 항상 두개에 비트고 다니고 들을게 맞아 그게 뭔가 주섬 주섬 다이어트 했어요 많이 했었지 손 지압한다고 맞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좀 시원해 그게 약간 약간 재밌어서 하는 건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는데 나 놀랬어 나 깼는데 왜 깼는데 사과 사과 갖다 줘 왜 깼지 옛날에 스피너젤 기억나요 오 오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깨먹는 호두인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 수 있는데 응? 이걸로 깰 수 있어요 딱방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이건 깨지겠다 이거 말고 지선 대구 진짜 딱딱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치면은 깨지는데 손이야 너마 근데 그거는 그리고 딱딱한 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달라 맞아 맞아 진짜 세게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게 또 동생 깨서 좀 줘봐 봐 여러분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자체 작고 나 원산 미국이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너 한국 돌이 진짜 단단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 석조가 이렇게 단단한 거 석탁 막 우리 막 보면 월적에 석탁 같은 거 진짜 화강한 우리나라 화강한 깨는데 그 대단한 거래 보여줘 대단한 거죠 우리 진짜 단단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드도 단단하다고 저도 얼마 전에 경기 죽고 와서 형님도 단단하잖아요 형님도 단단하지 형님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겠네 형 뭐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근데 진짜 이제 이제 좀 슬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겠다 네 그래서 서킷 시작해야 돼요 나 너 했다가 너 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 했다며 EMOM이 뭐지? 네 뭐 뭔지 몰라 나랑 내가 하는 그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살이 잘 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이 자고 20초 쉬고 와 너무 힘들어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저도요 아니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뛰고 해야지 몸 좀 만들어야지 지금 단서음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는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운동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회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6kg요? 너 80이라는 소문 들었는데 아니요 무슨 80은 제가 인생에서 한 번 본 적 없고 76 형이 몇 회로예요? 나? 나 아까 나와야 돼 63? 63? 61kg 제가 중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형이 61kg 정도는 거의 61kg래요 61kg래요 근데 키가 저랑 거의 한 2cm 차이잖아 1.5cm 차이잖아 1.5cm 차이잖아 1.5cm 차이잖아 그럼 운동 좀 해야 돼 근데 그 형은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세상에 진짜 공공평하다니까 진형이 체지방이 진짜 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밥을 안 먹잖아 이거는 뼈도 잘생긴 게 이게 타고나야 돼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 게임한다고 밥을 안 먹는 거 요새 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 야 언제 그 아니 자기가 끓였다잖아 밥 먹는 거 게임 안 먹잖아 아니 게임만 더 밥 안 먹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 난 게임은 저 우리 전에 라면 먹고 왔는데 무슨 라면? 이게 못하네 감사합니다 무슨 마실 라면 먹겠죠? 무슨 마실 라면 먹겠지? 나도 나도 마실 라면 먹겠지 난 원래 한국의 술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한국의 술 라면 나는 컵라면은 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 네 무조건 그래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 원래 한국밤 아저씨가 다 이만하잖아 근데 그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그 얘기에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게 커다란 게 있어 한국밤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우주 나는 다 먹었다 약 좀 먹었어 저도 네 아까 지금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냐 버즐 버즐 입에 들어간다 이거 그거잖아 강냉이 튀김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부스럼 맛 나게 해줘서 그거 맛있는 거 부스럼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치 부스럼 피부에 부스럼이 올라온다고 들게 내가 별로 유익하진 않은 V앱였던 거 같긴 한데 한국에는 이런 왜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정월대보름이니까 올해는 이제 같이 부스럼을 싹 브레이킹하는 설 이후에 맞는 저희 지금 V앱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 셌지 인사 좀 늘고 이제 술을 이제 좀 적응해서 V앱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무게 해야죠 셌잖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제이홉의 이제 V앱으로 시작해서 맞아요 쫙 밀어보려고 하면 제이홉 제이홉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이홉이라는 거 제이홉?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서 좀 더 어색한 거 같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좋대 그러니까요 자주자주 좀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손 안 보인 거 보이세요? 살 쪄서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야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사실은 살 많이 쪘지 사실은 튭니다 사실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싹 그래서 싹 3주면 형님 다 하지? 사실 3주면 충분해 충분해 하지 5kg도 빼지 지민 너무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많이 좋지 괜찮죠?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괜찮지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읽어도 돼 내리미가 굉장히 많네요 지민아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지민아 또 아미아르 모두를 못하니까 뭔가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인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저거 좀 해주세요 6학년 올라가는데 6학년?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약간 뭔가 6층에 있었어 나 고학년이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정원 한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6학년 때 나는 26학년이 제트 세대 끝일 것 같은데 거의 6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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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16에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연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수학기 6학년 확 화이팅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지목해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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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중학교 가기 전이니까 뭐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됐어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조퇴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수능 중요하지 길을 줄여놔요? 길을 줄여놔요? 길을 줄여놔요? 왜 길을 줄여놔요? 원래 윤기 형 그런 거 잘하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각 나라로 와달라는 분들 Say hello in the Asia 근데 진짜 좀 투어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응 수고하셨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난다 진짜 너무 부담이 같다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 22년도에는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거 같아 아니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해야죠 네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지민 오빠 아따맘마 동동이 같다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한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동동이 표정 있잖아요 눈 이따만 하잖아요 동동이도 동동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동 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아쿠시 말고 진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럼 뭔가 좀 저기 전 세계에 방방 먹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더 예뻐지라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가끔 전시를 가면 이제 당신을 그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아 그래요? 저를요? 네 그러니까 뭐 젊은 화과분들인 거 같은데 그 블랙서왕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 팍 팍 싹 이런 적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원 씨는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면 뭐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그럼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전두산 네 그럼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 그 저 전담을 해주시는 분이 네 태형이랑 그 한천이?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지는 안 해줬는데 리얼? 네 아 지금 격리하는 게 지금 뭐 아니 격리하는 게 격리 끝났지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왜냐하면 그 그 그 그 점점 소장에 격리가 줄자 이제 아마 뭐 맞고 뭐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 3차까지 끝났으면 이미 뭐 근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 이제 그래서 좀 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향 수칙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야 돼 쉽지 않죠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랑하고 있는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에 해답을 해서 뭐 네 저희 올해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보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오늘 우리 저기 3월에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아 그게 사실 진짜 처음에 얘기해야겠다 아 근데 그 관객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성하지만 그거 누구 코에 붙여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몇 인원은 안 나가는 거지 아 제가 알죠 응 지금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하자 계속 매일 매일 바뀌고 있어 확정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확정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다치로 사자 다치로 사고 싶다 사실 5만 명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5만 명 하고 한국에서는 적게 하면 이거는 너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형이 한 게 아니라 5만 명 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른 보고 계시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막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사실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공연하시는 거 잡지 맞아 저 회사 뉴이스트 선배님들 공연하시면 막 이렇게 수칙 지키셔서 막 박수로만 하시고 그 우리도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 쳐 다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시든 간에 또 라이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더 자주 오고 네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또 그래요 이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셨으니까 그 시기에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저도 오늘 운동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 여러분은 덕담한 건강식을 하시고 이제 정을 내버려는 뭐 늘 정을 내버려니까 덕담 한 발씩 하고 뭐 서로 그냥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민이는 응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지 덕담을 잘 모르시죠 형님 얘 뭐 앞을대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이제 앞을대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지금 이제 우리는 슈퍼 학습자자입니다 격리 20일 경험자를 지금 너무 많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건강하게 공식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지민 씨 네 네 네 또 한 번 해주시고 다 같이 다 같이 맘탈하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요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뭐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오늘은 오늘 양화되게 한 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하나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짜 오랫동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하나의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아미 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네 자 우리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저는 대보름이니까 우리 이제 부렁 깨물자 원래 부렁 깨물자 앙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부렁 깨물자 앙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오케이 내가 알기로는 몰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나 이거 하나씩 들고 지민 씨 그래도 아니 아니 이거를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야 먹을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깨줄 테니까 부렁 깨물자 앙 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렁 깨물자 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번 하트 싹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부렁을 깨물 테니 너네는 하트를 나야 그래 우리 둘이 하면 돼 우리는 딱 하면 돼 난 이걸로 달달한 게 좋아 보여줘 봐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두 뭐야 호두 뭐야 아니 하트야? 호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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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호두 호두가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러고 있을게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야 부렁 깨물자 앙 나왔어 하나 둘 셋 부렁 깨물이야 앙 야 생각해볼까요? 눌러요 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냐 어?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제가 끝점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언제 너무 가깝나? 아니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이제 한번 왁시다 이제 안 그래도 하얀데 하얀니까